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수능영어 및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빨리 풀면서도 정확하게 푸는 방법 제1탄 글이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 목적은요 15초면 풀립니다. 다 읽고 풀면 바보 되는 거예요. 역대 모든 수능에서요 글이 목적은 2, 3문장만 읽고 100% 풀렸습니다. 자 평균 2.3문장만 읽어도 됐는데요. 전체 지문으로 따지면 29%만 읽고도 다 풀렸어요. 자 최근 14년간에 걸쳐서 다 분석을 했는데요. 두 문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64%, 세 문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36%, 두 개 더하니까 100%, 다 두세 문장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길래 그렇게 하는가? 간단합니다. 자 답이 보일 때까지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역대 수능 정답은요. 마지막 두세 문장에 답이 다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자는 처음부터 힌트를 주지 않죠. 자 물론 처음부터 힌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어떤 글이 목적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왜? 글이 갑자기 반전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사의 청소기를 샀는데 디자인 너무 훌륭하고 기능도 좋고 물걸레도 돼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만족했나 보다. 귀사의 제품에 대한 만족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딱 봤더니 중간에 그런데 산지 3일도 안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더니 고장나버렸습니다. 자 환불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보인다고 해서 답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은 마지막 반전된 문장을 우리는 읽기 때문에 반전의 위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터 거꾸로 읽으면서 목적이 보인다 하면 그게 100% 글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24년도 수능 18번 전체 8문장 중에서 두 문장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풀라고요? 마지막 문장부터. 자 마지막 첫 번째 문장이 여기 있네요. 자 그 시간이다. 시작할 시간이다. 자 뭐를? 만들어내는 걸 시작할. 당신의 웹툰 세계를 어디에서?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웹툰 세계를 창조를 시작할 시간이래요. 이 사이트에서.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courses, 과정은. 우리의 과정은 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경험 있는 강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슨 과정이겠어요? 교과과정. 강좌 이런 뜻도 있어요. course가. 자 우리의 강좌는. 우리의 과정은. 자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창조의 새로운 세계를. 당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글이 목적이 딱 보이는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이트에서 웹툰을 한번 해보란 얘기인데. 자 강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정은. 교과과정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창의 세계로. 지금 이쪽에서 웹툰과 관련됐고. 창의력을 갖다 또 개발해 준대요. 강사를 가지고서. 뭐겠어요?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이 온라인에서 이 강좌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 웹툰 작가 채용 정보를 제가.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신작 웹툰 공개 일정을 공지하려고. 웹툰 창작 대회 출품을 권유하려고. 기초적인 웹툰 제작 방법을 설명하려고. 선생님. 안 읽은 부분에서 이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0%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반전의 반전을. 아이고. 반전의 반전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글이 목적이 100%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 믿으세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은 걸로 따지면은. 어?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두 줄만. 이 두 문장만 읽으면은 답이 보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나는 차일리 리부스인데. 자 매니저다. 툰 스킬즈 컴퍼니의 매니저다. 만약에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어디에? 새로운 웹툰 제작 스킬과 테크닉에 관심이 있다면. 이 우편물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웹툰 제작 기술 같은데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제대로 보낸 거네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읽고서 딱 봤을 때는. 어? 기초적인 웹툰 제작 방법을 설명하려고. 이게 가장 적당한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답을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바뀐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다 글이 목적과 100%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보죠. 2023년도 수능 18번. 자,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자, 나는 학수구대합니다. 당신의 응답을. 자, 이거는 힌트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인업하는지. 뭘 위해서. 그 클럽을 위해서. 어떻게 그 클럽을 위해서 사인한다. 뭐 하는 거야? 등록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어? 근데 조류관찰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죠. 그죠? 자, 근데 2, 3, 4, 5번 다 조류관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조류관찰클럽 맞구나.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2, 3, 4,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조류관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려고. 여기서 뭐예요? 나는 뭐 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게 글이 목적이라니까요. 마지막에 보이는 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류관찰협의의 새로운 규정을 확인하려고. 이 내용도 없고. 이 내용도 없었죠? 조류관찰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소개하려고. 이것도 아니고 조류관찰시 필요한 장비를 알아보려고. 자, 1번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만큼을 읽을 필요가 없이. 단 두 줄만 읽고. 두 줄도 아니죠. 두 문장만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초 만에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2022년, 2021년, 2022년 수능을 갖다가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수능 18번 문제. 지금 2024년, 2023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줌으로써. 아, 정말 다 정답이 마지막부터 읽으니까 몇 문장 안 읽고 보이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시 멈춘, 눌러 놓고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풀어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안 푼 학생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니까 나는 학수고대한다.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이런 거는 힌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 여기부터네요. 자,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 강좌가 뭐예요? 도울 것이다. 누구를? 우리의 선생님들을 도울 것이다. 뭐 하도록? 관리하도록. 무엇을? 성공적인 온라인 과학 수업을 관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 강좌가. 자, 그리고 나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누구로부터? 자, 당신의 통찰력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뭐예요? 가르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누구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뭐하게? 성공적인 온라인 과학 수업을 갖다가 잘 관리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강좌가 우리 선생님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자, 과학 교육 전체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전혀 관련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은 건 그리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자, 과학 교사 워크숍의 특강. 어? 일단은 과학 교사의 특강을 부탁하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강좌가 우리 선생님들을 도울 것이다. 뭐 하도록? 성공적인 온라인 과학 클래스를 관리하도록 이니까. 어? 과학 선생님한테 온라인 과학 클래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르쳐달라. 즉, 그 특강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강좌 나왔으니까. 그죠? 예. 자, 과학 교사 채용 계획을 공지하려고. 이 내용 없어요.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려고. 과학 교육 워크숍 일정 변경을 안내하려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풀면서 아마 여기까지 읽고 힌트가 잘 안 보이는데 해가지고 세 번째 문장까지 읽은 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당신은 전문가이다. 온라인 교육에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너에게 특별 강좌를 해줄 것을 어디에서? 워크숍에서. 어떤 워크숍이냐 하면 다음 달에 스케줄된, 예정된.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100% 정확하게 답이 보였고, 마지막 두 번째까지만 읽어도 거의 100%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어때요? 이 프리비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사실 이 프리방법은 수능 영어 18분 단축 초스피드 프리비법 책에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 안에는요. 최근 4년에서 7년간의 모든 각 유형별 문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100% 적용되고 풀렸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수능은요. 70분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독해 파트가 45분이잖아요. 그래서 45분 중에서 18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18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7년간의 수능 평균을 내봤더니 18분이 단축되더라. 그래서 각 유형별로 단축시켰던 평균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은 18분 33초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수능 유형이 총 14가지 유형인데 어휘와 문장 넣기는 단축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12가지 유형에서 18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재수생 중에서 최상위권들만 모여있는 M으로 시작되는 그 기숙학원에 최상위권 의대반 150명한테 제가 특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12개 유형, 아까 설명한 12개 유형을 다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직접 연습 문제까지 풀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18분 단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몇 분을 단축한다고 느꼈습니까? 자, 그 대답으로 평균 14분이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저는요. 어휘와 독해력만 있으면은 18분을 다 절약할 수가 있다. 단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제가 뭔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족도도 무려 94%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2021년도 수능 18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자, 다 풀어봤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은 보시면은 자,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장. 우리는 나누어 줄 것입니다. 분배할 것입니다. 음식을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언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보기를 읽은 학생들 많을 거예요. 자, 음식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어? 이거 같은데? 음식을 갖다가 나누어 준다. 라고 했으니까는, 그죠? 자, 그런데 음식 나누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메일이나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음식 배달 자원 봉사 참여에 감사하려고. 음식 배달.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건데 거기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나 후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까지는 읽어봐야지 되겠죠? 자, 포장된 물건. 뭐와 같은? 잼과 피넛버터와 같은 포장된 물건들도 또한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나눠줄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는 음식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물건을 보내주면 됩니다. 라고 음식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음식 배달 자원 봉사 참여에 감사하려고는 내용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원 봉사가 아니고 음식 배달은 우리가 할 건데 이런 거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거니까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다. 나머지 되는 거 있어요? 자, 도서관 이용 시간 변경 공지 아니고 크리스마스 행사 일정 문의 아니고 음식물 낭비 심각성 아니고요. 답은 1번. 여러분도 잘 풀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020년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강의를 들으세요. 자, 멈춰놓고서 다 풀어봤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부터 보면은 나는 희망한다.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힌트가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당신이 매니저이기 때문에 자, 무에나 개공원이 매니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요청한대요. 뭐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자, 근데 뭐 하는 조치냐 하면은 그 소음을 갖다가 막는 조치. 언제? 밤에. 자, 야간 소음을 갖다가 막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개공원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애완견 예방접종 일정 아니죠? 애완공 공원의 야간 이용 시간도 아니고요. 아파트 내 애완견 출입 금지 구역 안내 아니고 아파트 인근에 개장한 애완공 공원을 홍보하려고 애완견 공원의 야간 소음 방지 대책을 촉구 이거잖아. 야간 소음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고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두 문장만 읽고 답이 바로, 바로 보였던 그러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글이 목적 2024년, 23, 22, 21, 20 다 풀어봤는데 어때요? 마지막 두세 문장에서 답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더 궁금하다면은 19, 18, 17 다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세 문장 넘어서 해석해야 될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글이 목적 처음부터 읽고 풀면은 뭐다? 바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 제 2탄으로서 심경 변화는 또 어떻게 풀까? 궁금하시죠? 그죠? 자, 다음 심경 변화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경 변화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